하나 둘 셋 넷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데 둘 셋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네 드디어 1년에 한 번뿐인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괜히 동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네 캐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희 원희와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 위브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걱정 고민 다 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죠 위브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지금까지 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